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함수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함수는 제일 뒤에 나오거나 아니면 객체라는 것 전에 등장합니다 꽤 뒤쪽에서 등장하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함수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함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수업 뒤쪽에서 다시 배울 거고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함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함수를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저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가 됐건 간에 생산자로 출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소비자로서 그것을 충분히 사용해 본 다음에 걔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중에 생산자가 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걔를 써본 적도 없는데 처음부터 생산자가 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함수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 라고 하는 말은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 오페라 같은 데 보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음악들이 연주되잖아요 그 순서대로 연주되는 음악들의 순서 그것을 옛날에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했다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인 프로그래밍이에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목적한 의도에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함수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되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행위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함수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원자 또는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해봅시다 저는 함수, 영어로는 function입니다 function.php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여기에 여러가지 함수와 관련된 코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자, function이라고 했고요 지금 우리 이미 함수를 문자열을 배울 때 한번 배웠었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문자열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그 문자열이 몇 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아내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 php 코드를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str이라는 변수에 로렘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텍스트를 한 이 정도 적어놨습니다 이거 의미 없어요 아무거나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제가 echo로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되겠죠 해볼게요 일단 function.php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저 str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있는 문자열이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검색해서 찾아내면 되죠 자, 각자 자신이 선호하는 검색 엔진으로 가서 검색어, 추천 검색어, php, 알고 싶은 거 string의 길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guest string length라고 하는 걸 보니까 strlen이라고 하는 걸 쓰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것이 바로 함수입니다 우리가 저걸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내장되어 있는 영어로는 built-in 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description 부분에 이 함수의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즉, str을 str 해서 h2 해서 strlen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쓰는 함수가 실행되는 것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형식이 strlen이라고 써주고요 저 괄호 안에다가 여러분이 그 길이를 알고 싶은 문자를 넣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저는 st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실행하면 그 결과가 int, 즉 정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잠깐 무시하고요 이거는 뭐죠? 얘가 뭐예요? 숫자 1에 대한 표현식이죠 너무 당연해요 얘는요? 여기 있는 연산자는 2항 연산자인데 좌항에 있는 1과 우항에 있는 1을 더해서 이만큼을 숫자 2로 바꾸는 표현식입니다 자, 여기 있는 strlen이라는 함수는 괄호 안으로 들어온 입력값을 내부적으로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자기 자신으로 교체하는 예를 들면 뭐 40, 35 이런 식으로 표현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echo라고 하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24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세보세요 124인지 즉 함수는 괄호 안으로 입력이 들어오면 이 함수가 내부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 결과를 반환해 주는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좀 더 살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이거를 점이라고 하고 여기 엔터를 이렇게 쳤어요 어때요? 줄바꿈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상태에서 얘를 리로드를 했을 때 그런데 이 부분이 줄바꿈이 저는 됐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그냥 줄바꿈을 웹은 무시하니까 줄바꿈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bi 태그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PHP에는 아주 신통하게도 PHP는 웹을 위해서 태어난 웹의 화신 같은 컴퓨터 언어이기 때문에 웹에서 사용할 만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검색 한번 해봅시다 자, PHP에서 new line 새로운 행을 뭘로 바꾸면 될까요? br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검색 엔진이 nl2br이라는 함수를 찾아주네요 여기 보니까 문자열의 모든 줄바꿈 앞에 html의 줄바꿈 태그를 삽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문판으로 볼게요 그리고 입력 값으로 문자가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다른 추가적인 입력 값을 통해서 좀 더 섬세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인데 무시합시다 그렇게 해서 실행하면 그것은 문자가 된다 라는 뜻이에요 해볼게요 이번에는 h2 na2br 이렇게 하고 제가 echo na2br new line을 br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str이라고 하고 실행시키면 어때요? 원본은 줄바꿈이 있음에도 줄바꿈을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는 무시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na2br로 되어 있는 부분은 줄바꿈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br로 줄바꿈을 자동으로 na2br을 통해서 줄바꿈을 br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만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함수라고 하는 문법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게이의 매뉴얼을 보는 법 또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것 또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따라서 의도에 맞는 함수들을 여러분이 잘 배치해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호출되도록,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에 대한 사용자가 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우리 뒤에서 함수를 이런 저런 함수들을 살펴볼 거거든요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함수에 대한 시야를 여러분이 차차로 넓혀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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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